비패린사이드 오늘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14일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진상규명이 될 것 같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매장 문제하고 발포 책임자 그리고 5.18 당시 현장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일들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반인륜 범죄 중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조사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조사관들을 선발을 할 거고요. 이 조사관들에 의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특별법 명시된 의제를 설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사 기간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년을 더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요. 네, 5.18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관련 피해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성 피해자의 경우는 그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피해자 신고에 따르면 대략 3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에서 공개가 됐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을 조사해서 그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동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조사활동을 해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국방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지금 기한이 돼 있는데 그 조사 과정도 지켜보면서 이후에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진상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피해자는 많습니다. 피해자 증언은 많지요. 그리고 수많은 끔찍한 현장과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18의 진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진상규명 의원의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해 현장에 있어서의 지휘관들, 그리고 가해 현장의 군인들, 병사들의 양심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고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가해 지휘관들, 가해 현장의 병사들이 고백을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5.18 피해자들은, 또 광주 시민들은 아마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5.18 진상규명에 각기 가해자든, 혹은 광주 시민이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죠. 직접 이렇게 가해자들이 고백, 양심적인 고백을 한다면 가장 좋은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 이런 가해자들이 끝까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계속 자신의 행위를 거짓으로 일관하고 또 회피한다면 동행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청문회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기피하거나 말하자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벌도 상당히 매우 엄하게 벌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지난 과오를 빨리 용서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진상규명이 될 것인 만큼 가해자들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판한 회고록에 대해서 민사재판 선고가 모레 목요일이죠.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까? 회고록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전두환 씨가 그 회고록을 출판해서 그 회고록 1차 출판 판매 금지 광고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지우고 2차로 또 출판을 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을 참으로 우롱한 꼴이 됐는데 2차 출판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고요. 이번 재판은 이 가처분 신청에 따른 피해 내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일 날 재판은 아마도 회고록에 적시되어 있는 그런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을 심각하게 그런 왜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번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민사재판 절차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3일은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로 알고 있어요. 출판문에 해고록에 따른 선고, 해고록 출판에 따른 그동안의 문제에 대한 재판 선고인데요. 민사소송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하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고 다음 날이 5.18 진상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인데 이 선고 내용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요? 우선 선고 내용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해고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5.18 현장 진실에 대해서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말하자면 사죄도 안 하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왜곡에 왜곡을 더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 처벌이기 때문에 이 처벌 내용은 이후 진상규명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5.18 당시 현장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런 지휘관들이 하루빨리 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과오를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계기를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경각성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계기가 상당 이후 진상규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에 대한 왜곡과 조작은 여전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80년 당시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현장의 끔찍한 참혹한 사건들을 은폐했던 현장으로부터 은폐가 시작됐거든요. 전두환 씨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5월 현장에서 은폐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거나 증폭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과정들이 진상이 밝혀지기보다는 왜곡이 심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일부분이 밝혀졌죠. 참혹한 현장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6년도에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또 밝혀졌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철저한 원천 자료에서, 원천 근거에서 밝혀지기보다는 전두환이 애시당초에 왜곡했던, 거짓으로 기록했던 이런 것에 근거한 측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많이 틀어졌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왜곡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쪼록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